빌립보소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소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과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과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성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를 포함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주의 교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세상에 그 어떠한 모임이나 사회 단체와는 분명히 다른 모임이라고 구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다고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동등한 종입니다 머슴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게 있어서 성도라는 거룩한 자라는 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의 위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틀린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경험했고 경험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공동체는 세상과 같지 않다고 세상의 모임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지체들의 관계도 세상의 관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는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바울의 관계와 같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간과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7절 8절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는 서로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사랑의 관계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9절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계는 한번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용으로 스크린에 올려놨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그치는 것을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조만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냐 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 상의 말씀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조합해나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은 경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지 않을까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이러한 걸 경험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응답을 받고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은 기도하는데 조금 더 신이 나지 않을까 기도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오늘 구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도한다는 모습은 4절에 미리 보았습니다 4절에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9절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비록 사도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고 빌리뽀의 성도들은 먼 빌리뽀에 있지만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저희들이 참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 간에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겠다고 제가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뜻은 기도하겠다는 그 말의 내용이 항상 같은 내용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혹시 하는 게 아닌가 아마 제 삶 속에서는 제가 누구를 향해서 무슨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직분자들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때그때마다 그 말이 동일하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전사님이 저를 바꿔주셨어요 저를 찾는다고 해서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 분입니다 비버튼 지역의 어떤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연말을 맞이해서 불의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좀 도움을 달라고 그러면서 금액을 얘기하는데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좀 미심쩍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교회에 전화를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목사가 전화해야 되고 no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I'll pray about it 기도하겠다 나는 말을 했는데 사실 제 마음에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는 거죠 글쎄요 제 마음껏 그렇게 있는데 기도를 할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막 사달라고 할 때 부모들이 잘 쓰는 말 있잖아요 I'll think about it 내가 생각해 볼게 아니면 또 하는 말 We'll see 그래 좀 보자 애들이 처음에 그 말을 들어요 조금 지나면 이제 압니다 아 저 답은 no다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른 의미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나한테 그 자신의 내용을 말하는 그 사람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이제 만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은 알긴 아는데 같이 음식을 먹다가 말은 듣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용을 들어보니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듣고 이렇게 멋적으니까는 일어나면서 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체들 간에 기도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 저 그냥 하는 말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사도바오리 빌립보교의 성들을 향해서는 내가 기도한다는 그 의미가 뜻이 무엇일까 이거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가 감옥에 있지만은 빌립보교의 성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전심으로 기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기도하겠다라고 말했으면 사실 우리의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면은 기도하겠다는 그 의미가 진정이라면은 적어도 저희는 기도하겠다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기도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병이 다 나았는지 수술이 잘 됐는지 아들이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여행무사에 마치고 돌아왔는지 알아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를 더 할지 안 할지 알아야지 그냥 우리가 던지는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바울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정말로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겠다는 그 말 뜻에 가장 담겨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서번역으로 세번역으로 옮겨놨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9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은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왜 사도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핍박이 덜하도록 기도하겠다 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 안에는 사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어려움도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힘겨루기하는 다툼이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바울이 내가 너희들이 분쟁이 없기를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항상 다 바라는 거 아닌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왜 사도바울이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내용이 너희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쓰고 있을까 여러분 사도바울이 말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8절에 사실 그 사랑은 사도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료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이시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의 심장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언제 최근래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고 경험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손으로 만져보았고 내 가슴으로 터치되었고 내가 보았던 그 사랑 여러분 사도마을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라고 저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럴 때 가장 많이 느낍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곳에 올라온 이유로 제가 꼭 해야 되는 것 그러나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원래부터 저는 아침 일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것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기도가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정과 목회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소연도 하고 원망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침묵도 해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이러한 경험 중에서 참 좋더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이다 정말 모자르는 사람이고 한국어 목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제가 뭘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데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뭔지 아세요? 한웅아 내가 너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 내가 정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 그러한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점점 더 풍성해지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맛보았고 알고 있다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지 사도바울은 감옥에서 빌리포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의 사랑을 맛본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지체들 간에 허다한 실수와 잘못과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의 사랑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난달에 했는데 내가 작년에 많다 했는데 또 해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우리의 이러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점점 풍성해지지 않으면 사랑은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리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사랑이 너희가 알고 있는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갈 때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것입니다 풍성해지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용서를 주고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념을 내올 때마다 그 주기념이 습관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사랑은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풍성해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사랑이 잘하는 사랑일까 어떤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까 한국말은 다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영어에는 이 두 사랑이 확 분간이 되죠 그냥 러브라는 게 있고 또 다른 말은 인패츄에이션 러브라는 말을 쓰면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진정한 사랑, 참사랑이 될 수 있고 인패츄에이션은 맹목적인 열병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을 해서 열병을 안는 것 같이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가운데 정말 뜨겁고 정렬적으로 사랑을 하지만 최고의 단점은 뭐냐면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나의 피로가 채워졌을 때 또 나의 감정이 없어지게 되면 그 사랑은 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와서 막 대학교 들어간 18살 난 아들이 와서 제가 따라하면 안 되죠 아들이 와서 Oh daddy I'm in love 그러면 그 사랑은 좀 지켜봐야 돼요 얼마나 가나 이러한 것이 맹목적인 열병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 예수의 사랑은 나의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결단하시고 행동하셔서 예수를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맛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키워가야 되는데 더 풍성하게 돼야 되는데 사도부하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그 조건으로 어떠한 것이 동반돼야 되냐면 여기에 지식과 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라 점점 풍성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할까 기도에서 어려움 없어지고 분쟁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교회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서로 더 잘 받아주고 용납하고 이해할 텐데 왜 지식과 총명이 동반한 그러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사도부할이 쓰고 있을까 여러분 지식이라는 단어를 헬라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즉 책을 보거나 어떤 유명한 철학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 알겠다 내가 알았다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단어는 또 다른 단어는 진보된 깊은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삶 속에서 실천하고 깨달아서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예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본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요새 어려움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지식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랑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원하는 그냥 그 어떠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기만 하는 그런 부모님들 아마 그러한 사랑은 지식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그냥 그대로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앙심까지도 품는 것을 저희들이 요새 많이 보고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때리고 죽일 수 있겠어요 다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들이 자라는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My parents는 랜딩머신이라는 것 우리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그냥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먹었어도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필요한데 안 주니까 부모가 원망하게 되고 앙심 품게 되고 부모까지도 헤아리는 헤아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게 웃게 드릴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그러한 모습 종종 보지 않습니까 마켓에 갔는데 조그만 자녀 한 4살, 5살 3살, 4살 사는 자녀가 마켓에서 뭘 사다라고 막 땡깡 부리면 미국 부모님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적어도 제가 자랄 때에는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가서 경고하죠 여기는 퍼블릭이야 You're not supposed to do this 그래서 필요하면 한 대 또 딱 때려줍니다 아니면 꼬집든지 우리는 주로 꼬집었어요 표시가 안 나니까 여러분 이게 지식 있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예수의 사랑은 스스로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눈 사람만이 사랑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예수의 사랑을 내가 나누어 보았더니 아 이것이구나 알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돈은 수직과 수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고백하는 그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은 수평에서 이게 실천이 안 되면 십자가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을 때만이 우리에게 지식이 생기게 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이란 단어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뜻합니다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랑만이 사랑할 것은 더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분별하여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통찰력을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찬에서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지식과 총명이 분별력과 통찰력이 함께 있는 가운데 자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다음 주에 제가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1장 17절에 가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떤 편지 내용을 쓰냐면 지금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알고 어떠한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무리들은 사도바울을 힘들게 하려고 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있다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르겠습니다 사도바울이 없는 그때를 틈타서 빌리포 교회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위치를 확고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더 난동을 피워가지고 더 시끄럽게 해서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판결을 받을 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동기는 불순했습니다 식이 없고 질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기가 선한 사람이나 동기가 안 좋은 사람이나 모습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누가 바른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지 누가 바르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분밸력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분밸력이 있을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또한 우리가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을 해도 대충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어디까지 사랑할 것인가 순간적이고 조건적인 그런 퍼피러브가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어렵고 내게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랑이 듣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자라갈 때에 예수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흠이 없고 순결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결하고 흠이 없다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삶과 같이 순결하고 흠이 없게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알아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은 예수의 삶과 같이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너희들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지식과 총명함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가 그 아닙니까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닮아가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차길에서 놀고 있는 자녀를 보고 기차가 오는 것을 본 엄마가 달려갑니다 이눈님껏 달려가서 기차가 바로 오기 전에 그 자녀를 밀어체내고 밀어체내고 자신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갑없이 그냥 간 사랑이 아니라 자녀를 구하고 간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하물며 자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을 최고의 사랑이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바꿔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도 오늘 사도바울의 기도와 같이 주 안에서 지식과 총명함으로 더욱더 풍성해져가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관계는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이 우리의 최고를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최고를 저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주께 최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최고는 흠이 없고 순결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결하고 흠 없는 삶을 사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제 입으로 말한다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저는 정말 순결하고 흠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제가 할 수 있는 말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순결하고 흠 없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열매로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회계 합당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성능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 저 사람 괜찮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 삶이 우리가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육주린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날까지 우리의 부족함과 은약함과 모자람과 이런 모든 걸 다 채우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될지 우리의 관계가 기도하는 관계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서 깊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봉원하십시오